내일 졸업식이죠? 네 느낌이 어때요? 좀 따와요 내일 어떤 어떤 거를 준비했어요? 내일 이사장님이 위치에서 만진 사람이 올 거예요 진짜요? 네 그리고 원장님의 할 말씀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만이가 졸업식 답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 끝이에요 마지막 원장님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동생들도 노래 불러줘요? 네 노래 연습 많이 했어요? 네 한번 들려줘 봐요 꿈꾸지 않으며 사는 게 아니라고 연애는 맘으로 누워놓고 꾸지 못할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근데 이때 아빠가 해야 돼 칠게 칠게 가르치는다 내가 희망을 노래하는 거 희망을 꿈을 꾸는 거 가르친다는 거 희망의 노래 희망을 노래하는 거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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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알고 있네 우린 알고 있죠 아니 아 네네 희망을 노래하는 거 꺼! 됐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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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이어서 졸업식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TV 그리고 회vor 오늘의 종업을 쫙 변 portfolios paralyzes 들어가 fingerprint diver 여기 졸업 공연같은 건onden 없나 봐요 해요 노래도 해야돼요 지금 다시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정균이랑 엄마를 데려주고 정균이랑 네네 운동하러 가니까 지금 아주 멋있게 되고 있습니다 아이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혼자 할게요 매운 강아지 소재들 혜식 여기 진짜 멋있다 응 다녀오겠습니다 네 예 일단 이 제 눈꼽팀 좌우 톡톡톡 그리고 넌 좌우 난이 두 31 안납 클립 서울린라 저기 자연 림병준 꽃이처럼 맑고 맑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부를 잘하는 어린이입니다. 축축 림병준 너의 남다른 생리와 부지런함에 푸른 박수를 보냅니다. 3일간 나 있는이야 반짝반짝 중란히 아이디어로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어린이입니다. 축졸업 나 윤화 너의 남다른 생리와 부지런함에 푸른 박수를 보냅니다. 척척 정리정돈하여 지구를 깨끗하게 지켜주는 어린이입니다. 가려 인사 설렘과 설렘을 맞은 것 같고 7월에 신원고름만이 아직도 기억에 났는데 벌써 아쉬운가 학교에 대한 학교에 대한 기대를 보고 걸감합니다. 주모 추억을 만들어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학교에 대한 시원하고 재미있는 일요일과 함께 만들어 먹은 맛있는 생리 생리 슈퍼 하늘 매일 저리 먹어줘서 싸워도 너무 많으켰어요 아유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친구랑 같이 안 찍어? 그럼? 저기가 포토존이 안돼. 이제 가서 벗어. 그럼 다 찍었어? 반납하고 가야지. 들어가서 엄마랑 가서 옷 벗고 와. 옷 갈아입고. 아니 여기에서 벗어도 된대. 왜? 아니 너는 안돼. 왜? 옷이 좀 그래서 그래. 코트 입고 와. 코트. 그래. 이따가 줄게. 들고 있어. 갈아입고 와. 어? 팔걸이 어땠어 그러면? 팔걸이 내 가방이지? 우리 친구들이랑 바로 갈 거야? 응. 엄마 아빠랑 사진 찍는 거 없는데? 괜찮겠어? 이 옷 입고 엄마랑 아빠랑 한번 찍는 거 어때? 안돼. 그래. 말. 자. 우리 올라가자. 올라가자. 가자. 가자. 응. 아니 가자고? 아니 안 찍었어. 줄 서비스로. 안녕. 사진 찍으실 때. 네. 제가. 안녕. 오랜만이야. 저장 찍었거든요. 이따 보내드릴게요. 아. 경준이 팔은 못하는 거야. 아. 나 한 2주. 그것 때문에 거기도 못 가고. 아. 경준아. 경준님만 괜찮은데. 재보이는 키즈카페 간대. 어. 나이안. 나이안도 가지. 밥 먹고 우리도 걸. 한 줌 찍었는데. 이거 다 보내드릴게요. 이따가. 우린 그냥 놀아도 되고. 한 번 가실 거야. 한 번 가자. 어. 머리 잘랐네. 제공스. 내가 안 미뤄데. 고춧가루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안 미뤄데. 오빠 진짜. 그래서. 야. 그래서. 우승이가 기분이 들었구만. 수상했겠다. 수상했겠다. 경준이 발이 딱딱하잖아. 그래서. 아. 아. 완전 다치기였어. 아. 다치기 하면 안 돼. 뭐 때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응. 날았구만. 여기다. 붐겸. 저녁은 아홉! 저녁은 아홉! 아홉! 저녁은 아홉! 졸업사지? 아! 민경이 졸업사지 있네 이거 찍을때는 안 늘었나 보다 , 아, 속 Evening 오, 들어가서 해야anned 초록 중에서 이름 민경준 위 어린이는 부은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을 수행 mínimo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 읽어봐. 저의 부부가 이름이 민경두. 위 어린이는 고급원에서 소장의 보유소 바닷속으로 이 근처를 소여합니다. 13년 2월 18일. 아아... 김종민씨한테 변호대에서 제가 판매한 거예요. 아, 네. 뭐야? 열어봐. 이게 뭘까? 물 하는 거 같은데? 아, 그 주유기 가루 이렇게. 애초하는 거 같은데? 야, 거기 싫어했다. 하아... 할로디 무슨 애자인? 하아... 할로디 무슨 애자한테 비슷해. 할로디 무슨 애자한테 비슷해? 응. 할로디 어디다 줬어? 집에서 다. 아... 할로디 무슨 애정인 걸 들어갔지 말아? 할로디 무슨 애ık. 할로디 무슨 애아이가 사랑하는ublik. 할로디 무슨 애이야? 하아... 할로디 무슨 애이야? 하아... 하아... 살려줘. 하야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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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